먼저 오시겠습니다. 네, 레이벨로. 자켓이 의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순서가, 제우스 선수가 가장 왼쪽에 계셔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자켓 입기 전에, 잠시만요. 선수분들 자켓에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우스 선수, 톰 감독님 옆에 서포트 캐리아 선수가 와주시고 그 다음에 ADC, 그 다음 미드, 정글, 탑 순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THEY Parliam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과정에서의 시원은 우리의 챔피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il CDC로 하고 질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사항은 30분가야됩니다. 10분 welcoming 질문을 다음 시간에 alguna 값을 6분 걸려 değer지Elable. 저희는 10분이점, Chenhail, 한국 française. 4분 마무리강사라는 문제인의 결과를 안고 싶lene shortly . 의кую 생각할까요? 저의 especial 주 doctrine decreases 우리가 있는 질문ます. Tiffany & Company, as well as the Mercedes-Benz Championship League. Please feel free to take photos. We will begin the press conference with English media questions. Please line up behind the microphone and ask one question at a time. Direct your question to one player or the coach. And we'll pause for translation. Let's take questions under name. Please ask your question at the correct score. We'll give you a question in English. Next, English.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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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ask you more. I can see the answer at the top. There's a welcome to your cryo. This is also a soap opera, such as the Mercedes-Benz, right? This is a photo of the Mercedes-Benz, so you can select it. And this is a photo of thean's DNA gas. And it's a photo of the men's tanja jacket. 이제는 라이아트 게임을 선물이니까 편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질문 일단 항상 우승자에게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월드 스킨은 무엇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페이커 선수께 드리는 추가 질문이 있는데 혹시 대답을 한 우승 스킨은 쓰실 건가요? 일단 저는 제이스랑 윤회 중에서 고민 중인데 일단 마음속은 윤회를 만들고 싶은데 머릿속은 반대...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 고민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리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리신 스킨이 너무 많아서 아직 생각은 하고 있지만 거의 리신으로 하려고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생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스킨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킨을 써볼지 말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크스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럭스가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럭스를 한 판도 안 해가지고 못 만들 것 같고요 그래서 바디랑 연합적인 할 것 같습니다 Q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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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Detail과는 한국의 많은 팬들이 대해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잘 adequ 81mm을 사용하고 싶다면 생각이 든 게 있다면 그리고 주구가 기술을 치즈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리고 카리아를 내는 러스에서 적용했던 러스의 제안으로 그런데 제가 Muy postsенно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게임하고, Barre한 오르uga 러스는 마치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QABIRA가 Mickey rey고, 네 친구가 다음 질문입니다. でしょう. QABIRA가 The Blue Gaming Magazine 코스타리카에서. 첫 번째,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Faker입니다. 당신의 역할에 매우 높은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국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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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년의 gold medal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면 아직 Faker입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오늘로 인해 월드 챔피언십을 또 한 번 이루게 되셨는데요. 이제 월드 챔피언십도 우승을 하시고 골드메달을 또 금메달을 따셨는데 혹시나 은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해서 쭉 페이커 선수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좀 계약된 신분이기 때문에 T1에 일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우도 많이 했고 스스로 성장도 많이 하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굉장히 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제 계획은 추후에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공업이 되었을 때, 저는 T1에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 entsprechenden 전체까지, 그리고 오는 차라리에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경우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경우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좀 많이 받으니 계속해서 이런 경우도 안전을 더 큰 경우도 안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저희가 다행히 차도를 잡고 싶습니다. after losing, you now have a new moment and a new memory to refresh that. How does that feel? So it still feels very surreal to me. I feel like I don't really have a lot of titles under my belt. And so it actually ended up getting me to a point where I get very pressured in big matches and big stages. And I feel like from this experience, I have regained my confidence. I believe that this will be a positive force in my future. This is John Popka with Invent Global. This question is for Owner. Owner, you had some performance struggles throughout the summer, but many considered you to be the best jungler during Worlds. Can you compare your performance then to now, and why do you think you've been performing so well compared to before? Owner 선수 때의 질문입니다. Owner 선수는 세계 최 top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이런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스포츠를 하는 것 자체가 못할 때도 있고 자를 때도 있기 때문에 못했을 때 멈춰있는 것보다는 그냥 더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 같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스포츠는 항상 심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러, 아무리 다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매우 큰 생각 variées, 제가 아직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DG입니다. 제 질문은 고마윤시입니다.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티저에서 찍을 때 몇명의 멤버들을 여기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전혀 주신 것 같으신가요? 구나연씨 선수계 질문입니다. 구나연씨 선수계는 우리가 티저에서도 보았는데 가족이 정말 중요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승전에는 혹시 가족 인원이 얼마나 오셨는지 궁금하고 또 혹시 우승하고 나서 연락을 하셨나요? 오늘 가족은 일단 해외에 나가 있는 막내 누나를 제외한 7명이 와줬고요 간맥은 경기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연락한게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롤러닌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질문은 페이커 센스입니다. 제 생각에는 4번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믿고 있는 것 보통 하나는 저는 월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 했고 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월지 무순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더 운 좋게 그런 무순을 따라와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믿음을 믿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믿음을 믿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믿음을 믿고 제가 하나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믿고 그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as long as you are ready to learn and accept and grow I believe that I was able to win 그래서, I feel like this time around luck was also on my side I was able to have a great experience and I'm very thankful for that. Hi, AC from the Philippines My question is for Faker In my country, you have a lot of fans as well and I think across the globe as someone who is and also across the globe as well so, what can you say about having this sort of support outside of South Korea as well? Faker 선수께 질문입니다. 제가 필리핀 기사분인데 필리핀에도 물론 팬들이 많지만 세계적으로 팬이 많은 Faker 선수에게는 약간 한국 밖에서도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많은 지역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좋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심으로써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So, being able to be loved by so many people outside of my own region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I am great but I believe that what allowed me to get so much support is the environment that has been created outside of Korea that allowed them to support me so I think receiving a lot of support definitely does inspire me to do better and it definitely motivates me to grow as a person so I am very grateful for that Thank you Hey guys, this is Ashi Kang for Horizon Esports again I do have a question to Faker Faker, after you won Worlds you said that you weren't that concerned about whether you won or lost today's match rather you were grateful that you could play a game of League of Legends and this message of you being grateful and that you not like to be not being too concerned about what kind of wins or losses or trophies you have is something that we have seen from you throughout this year as well as last year Can you tell us more about this mindset and whether acquiring this mindset has helped you with your performance or your longevity? and it's a long time Please from the audience You say, Faker, the Faker the Faker, the Faker the Faker level are not impacted by the Gamer and the Faker level that it is a great to have a lot of and that it is a great to have Because you have a lot of 네, 이번 월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심폐에 신경쓰지 않고 그런 과정에 집중했을 때 어떤 연결이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그런 심폐에 신경쓰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이번 월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느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경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경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으로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결승장에서 개인적인 목표는 사실 3대0으로 패배를 했을 때를 상상했었는데 그럴 때도 웃을 수 있는 마인드셋으로 경기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오늘 우승을 했음에도 그렇게 기쁘거나 감정의 동요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저는 즐겁고 좋은 결과로 나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굉장히 궁금해서 혹시 저에게도 어떠한 물을 볼 수 있을까요? 이 결승장에서 꼭 생각하셨을 때 제가 점점 더 관심이 있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미 제가 마음의 관심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매우 관심이 있는 게 나은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항상 항상 감염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그 분석을 공격을 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탈락은 자신의 목적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님의 목적이 좋은 공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을 공간이 0-3을 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분석을 기회에는 이게 무엇인지도 Emil에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so I think that's what really brought all the good results together 그래서 장량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최선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선을 통해 공연과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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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공연과 행동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 우만요시 선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아이앵시케 전교 시즌에서 그 페그 선수는 없는 동안 T1은 아쉽게 연패도 당했는데 근데 오늘은 드디어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썸머 정규 시즌과 이번 롤드컵은 좀 크게 관련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멘탈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회복이 되어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마음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선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선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선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리신 챔피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일단 리신이 이번 메타에서 월등하게 1티어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1티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매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챔피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тр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스스는 Construction이 미스터로 그лав들 네스터Is NE갈힌 테 scared como 생각합니다. 어떤 KTJ 게임으로 radically 생각하지 못해서 제우스 소모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작년에는 아트록스 상대로 그웬을 상대해 주셨는데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올해는 다시 그웬을 꺼내고 아트록스 상대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시나요? 일단 그때를 기억해보자면 그게 아트록스 상대로 그웬이라는 픽을 당일에 준비를 했어서 많이 구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올해는 이번에 아트록스 할 때 지카 선수랑 대회 때 좀 해보면서 익힌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연습을 좀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샤이그원 지샤 원샤 페이클 선수 조외배 공연의 LLDE 랭신영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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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한국어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페이커 선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7년 만에 우승 사상 첫 4번째 우승 위협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지난해 아쉬움을 털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우승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고 또 저는 스스로 이제 연습하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과정이 저에게 뭐 이렇게 우승이라는 결과를 찾아온 것 같아서 너무 좋게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저희 팀원들 그리고 많은 팬분들 또 이제 저희와 경기했던 많은 상대팀들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SBS 유명민 기자님 질문이시고요 항주호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 월지 우승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 올해는 어떤 애로 기억될 것 같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커 선수께 드린 질문입니다 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주전으로 선발된 주전으로 많이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금메달도 많은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번 월지에서도 뭐 결과도 굉장히 좋지만 그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또 저희 경기력도 너무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톰 감독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이 역시 다른 많은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이번 월드 결승전 승리 요인과 배픽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승리 요인은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아시안게임에 나갔다 온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 힘든 여정들 속에서 끝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 팬들과 같은 부분은 좀 저희가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계속 선수들이랑 구치들이랑 같이 수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윤민섭 기자입니다 티원 선수분들 우선 우승 축하드리고요 저는 구마일시 선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 구마일시 선수가 개인적으로 가장 고마운 존재 또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그냥 같이 노력한 티원들과 코치진에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SM 고용준입니다 우승 축하드리고요 우승을 한 만큼 내년에 대한 계획을 조금씩은 머릿속에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모너 선수하고 페이커 선수는 계약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세 선수는 계약을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팀한테 먼저 물어보니까 일단 셀러리캡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한 선수님들의 뜻을 맞춰보겠다고 붙잡겠다는 의지를 얘기하셨는데 선수님들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세 분 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일단 롤드컵 우승을 해서 아직 시행함을 다 못해가지고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런 건 솔직히 별로 중요하다고 지금 못 쓰겠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승 공약을 롤드컵 시작하기 전에 좀 밝힌 바 있었는데 약간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팀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도 T1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T1 멤버들도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다시 롤드컵을 계속 하느라 팀이랑 대화를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일단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2일 뒤에 계약 종료한 건 아는데 그때까지 이 얘기를 하고 나면 계약 종료가 됐어도 계속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톰 감독님께 드린 질문이고 이 역시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버에 지휘범을 갑작스럽게 잡게 되셨는데 페이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솔직한 신경이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당시 외부에서 봤던 T1은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재정비하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당시 게임 내적으로는 이제 사이드북에서 소통이 가장 많이 안 됐었던 것 같고 이제 포비 선수가 대신하게 되면서 좀 다른 선수들도 각자의 부족한 부분들도 조금씩 보완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질문이 뭐였죠? 그 뒤에 질문은 외부에서 봤던 T1은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재정비하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시에는 감독님도 나갔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일단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최대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구마요 씨 선수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뉴스원 박성원 기자님 질문입니다 그간 챔프폭 이슈로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월즈에 임할 때의 각오나 전략이 뭐였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월즈에 임할 때의 각오는 약간 우승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승을 따라오게 하는 게 목표였고요 다른 질문 뭐였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년에 어떻게 준비할 예정이신지 네 일단 챔프폭에 관해서는 모든 프로 선수가 모든 챔피언을 다 완벽하게 다루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 역시도 역시 부족한 챔피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몇몇 챔피언들도 예전에 저에게 부족한 챔피언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좋은 팀원들과 좋은 팀에서 우승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P통신 박정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페이커 선수계 질문입니다 이번 우승이 앞으로 선수 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궁금하고 오랜만에 우승인 만큼 동기부여가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해 주신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월즈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진짜 좀 중독에 취약해가지고 스스로 월즈를 준비하면서도 약간 뭐 쓸데없는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고는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년에 많이 개선하고 싶고 또 이제 요즘 유튜브나 약간 좀 틱톡이나 이런게 너무 중독성이 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 좀 많이 끊고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네 또 그런 걸로 고생하실 것 같아서 다 같이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에서 제우스 선수에게 드리는 질문이고요 만 스무살 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롤드컵 우승 최윤서의 MVP까지 다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떤지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걸 이루긴 했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살 날도 많고 앞으로가 아직 또 어떻게 보면 잘 안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고 네 겸손하면서 행복하게 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캐리아 선수께 질문이고요 포머스 박상진 기자님 질문입니다 작년 결승전 통안에 패배 이후 눈물을 보였는데 이 눈물이 오늘의 우승에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과정에 적용해서 잘 보냈던 것 같고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그냥 작년 롤드컵에서 많은 걸 배워서 이번 롤드컵에 잘 적용해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JTBC 정재우 기자님 질문이고요 페이커 선수께 드린 질문입니다 승패 관계없이 치는 월즈라고 하셨고 자신을 위한 우승 팀을 위한 승도 다 했는데 이제 선수로서 남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고 프로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도 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팬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시거나 많이 영감을 얻으신다면 그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사진 찍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